리리아 미자 게임 쳐드리겠습니다. 둘 셋 원 러브! 안녕하세요 R-GO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왜 모였는지 다들 알고 계신가요? 왜죠? 몰라요 제가 질문했어요 오늘은 브라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혹시 브라질에서 알고 계신가요? 네 정말이에요? 알고 계신 거 말씀해주세요 디블라? 지브라 로나님께서 지브라라고 말해주셨는데 혹시 다른 친구들은 다른 분을 알고 계시나요? 돌핀? 돌핀 리더십 리더십씨 알고 계신 분이 저는 잘 몰라서 오늘 이 기회로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요 저도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브라질 친구들을 한번 만나러 브라질 동물 친구들? 네 브라질 동물 친구들을 한번 만나러 왜냐면 저희도 동물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 맞습니다 이제 친구들을 보러 가볼까요? 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네 가보자 고고 아리밤 네 영상 틀어주세요 가보자 시리 이모 다리가 붉은색이에요 그렇대요 예쁘다 어 처음 봐 생각보다 크게 신겼어 귀여워 아 귀여워 뭐야 여기 귀여워? 아니 소리를 짓을 때 왜 머리 거기서 아이솔레이션을 해? 목이 너무 예뻐 여기 눈이 진짜 예뻐 근데 목이 너무 이렇게 꺾어 구부려한 소리가 나와봐 약간 펠리콘처럼 목해 아뽀 같아 귀여워 살짝 귀여운데 살짝 무서워 너무 웃긴데 너무 귀엽다 근데 귀여워 애기인가? 아니면 어른인가? 아가사이도 여기? 여기였다 파란색 애기색? 그 다리 다리 움직이는 거 보고 싶은데요? 뭔가 각자 같아요 다리가 각자? 각자 진짜 아니고 각자? 여기는 초록색이었어요 눈이 렌즈 낀 것 같이 했다 그냥 아이섀도우 같은 파란색이 근데 어떠야 그럼 여기는 속눈썹이야? 여기가 속눈썹 이거 앞머리지? 앞머리 앞머리 가만히 있을 때는 뭔가 포스 있는 것 같은데 소리들이 너무 귀여워 저희 숙소에 한 마리 좀 키우고 싶다 귀여운데? 아이섀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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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마다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목을 깰 수 있어요 다음 오와아 작가 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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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이거 포토 포토 맞죠? 포토 귀여워 문어도 얼마나 해 문어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아니 이 이름은 약간 드라마에서 드라마 중에 있는 이름 느낌 아이섀도우 언제야겠지? 언제야 공성돌고림 아이섀도우 귀엽다 아마존 귀여워 진흙께 잡아먹는데 다시 걸러낸다고 합니다 아마존 지역에서만 볼 수 있지 근데 그 수가 줄고 있대요 지켜봐야 돼 지켜봐야 돼 지켜봐야 돼 지켜봐야 돼 지켜봐야 돼 어머 근데 생각보다 조금 무섭게 생겼어 아니 그 제1배니 이게ró 타string 일еди 타깅 같애 이 저리 입 쓰는 슈 équipe 이 제품이 있는 것 고데기 같아요 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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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데기 같애 필디 자기가 먹겠다고 근데 약간 그 일반에 절쓸보다 약간 잎발은 조금 더 길어? 짧게 고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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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힘이 잘가 핑크색 거라 파란 핑크에요 밑에가 핑크색 위에도 약간 바라색 하마 같아 나 계속 기뻐 진짜 이렇게 하마가 하와이 소스 안녕 밥 먹고 다 갔어 이건 뭐 피지 우리 집의 고양이들 밥 먹고 갔어 이거 나도 알지 골세 골세 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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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됐다 길면 잘 됐다 길면 잘 됐다 그거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나오는 약간 엄청 빨리 백성원주? 아니 아니 예쁘다 그거 같아 비작은 그 어 맞아 어 잠깐만 작은 작은 맞아 작 그림으로 불리고 싶다 비단 같아 비단 날개 바다가 바다 이렇게 귀여워 모션 꼬이는 딱 예 예 완전 예쁘다 비단 실크 비단 오 예쁘다 부들부들할 것 같아 베이비 같아 눈이 짱거 눈이 반짝거려서 너무 귀엽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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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이렇게 이렇게 날라갔어 그래도 되게 귀엽다 어 사자 사자 일과정 황금사자 귀여워 이거 마키 아니었어? 미안해 사자야? 원숭이인 줄 알았어 원숭이인 줄 알았어 사자? 무슨게 아니고? 이거 황금사자 원숭이과 원숭이과 타마린 나 이거 처음 봐 일본 논물라고 해서 봤던 거 같아 진짜 이거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동물 중 하나래요 나 봤던 거 같아 목 길이 30cm 사자 꼬리 길이 40cm 꼬리 거기라고 꼬리 길이 40cm 그렇게 커? 오 꼬리 커 0.7 0.9kg 어머니가 1kg 없어 아 아 엄청 작구나 헐 이만한 거야 흥? 목 길이 30cm 너무 작아 아 목 길이 30cm 꼬리가 30cm 나 목인 줄 알았어 군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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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아니야? 군덩이 가죽이 두껍대 귀여워 바닥에 앉아야되잖아 나무에 빨리 움직이려고 보고 싶어요 멸종이긴 해 너무 너무 부들부들할 것 같아 애기가 귀엽다 애기가 귀엽다 애기 애기 사투데 이렇게 이렇게 뭔가 신기하게 생겼어 약간 슬라잎같이 생겼어 슬라잎? 슬라잎? 너무 귀엽네 아 애기같이 좋아 애기 이렇게 털이 털이 털 뭔가 타잎 같아 타잎은 30cm 몸보다 털이 길어 이거 뭔가 약간 손랑 똑같은 길이래 어 어 아 털이 진짜 부드러워 얼굴은 사람 얼굴이고 그리고 몸은 뭔가 쥐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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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들이가 벗어 응 저 머리색이 너무 신기하다 와 애기하네 훌륭해 와 잘 놀아 아이고 빠르다 아 귀여워 저 옷이 나 아 놀고 있어 어 사장같으세요 카메라가 신기한가 가발 쓴 사장 어 어 초반에 우리 같지 않아 어 카메라 어딨어? 머리색이 똑같아서 좀 뭔가 징궁감 있네요 아 난 이 밑에만요 아 이렇게만 이렇게 아 너무 귀엽다 아 자기들이 이렇게 엉키젠키 뭉쳐있어 엄마한테 그 애기가 엄마한테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게 너무 귀여워 그 두 마리 있어 이렇게 이렇게 두 마리 두 마리 오 오 뭐 이거 화들색이 진짜 엄청 멋있는 비둘기 같아 엄청 힌스 하야신스 아 히야신스가 그거잖아 꽃이름 히야신스 아 진짜 아 그리고 그거랑 색깔이 똑같아 히야신스 코발드블루가 너무 맘에 들어 헐 햇빛에 바라나 무지개 빛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영상이 궁금한데? 보면, 영화에서 나온 분 중에 세트가 너무 는데, 키가? 플라워? 어디 있어? 저 안에 있는 거 아니야? 갑자기 잠깐 찰칵 하면 나 그래요 와 뿌리다! 살짝 길다 저거 독수리 같아 꼴이 아까 것보다 너무 크다 여호와의 소리도 두개 있는 느낌 말할 것 같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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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치와 와 여기 노란색이다 입이 여기 혜기요 혜기 피치 있는 거 보고 싶다 혜기 어? 얼굴이? 우와 너무 기가가 호파에서 나오는 어 언제 있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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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할 지옥지 여러분 갓도의 주변성은 동물한테도 똑같아요 오른쪽이 예쁘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응 아니 이거 어 이 색의 색깔인데 어? 완전 어? 방금 봤어? 뭐가 살짝 그 햇님의 만나면 그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졸려요 안 떨어져? 응 내 색이 어? 그 꼬리 안에 그 색깔이 초록색이 없어 응? 꼬리 안의 색깔이 초록색이었어 나는 너무 신기해 아니요 꼬리 안의 색깔이 초록 노랗고 다시 보여주세요 다시요 제일 귀여워 꼬리 꼬리 마지막 이거 오른쪽에 왼쪽에? 왼쪽에 홀 저 그냥 홀 남은이? 남은이 아니야 꼬리 아니야? 꼬리야 꼬리 와 알아요 알아요 귀여워 귀여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꼭 같이 집에서 살고 싶었던 친구예요 이거 뛰는 제일 빨리 뛰는 동굴이야? 응 쪼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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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쪼다리 쪼다리 이건 근데 같은 같은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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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가족 이런 인연은 엄청 집에서 하셔도 나 어렸을 때부터 호랑이랑 같이 살고 싶었어 그래서 뭔가 그런 고양이류의 커다란 친구들 다 그렇게 해서 조합하면 안 되잖아 오! 멋있게 생겼어 오마이갓 와우 잠을 잘하는 물 못 응용할 줄 알아? 물 속에 있네 아 무서워 새벽 벨같은 수영 잘한다 그러니까 나보다 수영 잘해 저 정도면 걸어다니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걸어다니는 거 잘 뛰는 줄 알았는데 봐봐 밑에는 잘 밟을 수 있어 숨어서 다니는 느낌? 나 댄디야 댄디 좋게 저 침박을 밟히면 떨어지겠지? 확실히 브라질은 스피링 하나가 들어와서 뭔가 화려하게 생겼는데 잘 안 보여 그치? 빨리 뛰는 영상 보고싶은데 근데 무릎만 다 수영하고 있어 뭔가 포스가 있다 신비로 귀엽다 응 내가 고양이? 고양이 같아 큰 고양이 응 어머! 뱀티비 이름이 너무 귀여워 제 스타일이에요 뱀티비 너무 귀여워 어떻게 해? 침새 같아 침새 과일은 뭔데? 참새 아 참새 참새 물고기 물고기 수영할 줄 알아요? 되게 조그만데 몇 센티래? 아마도 10cm? 미션 미션 잘 아시네요 귀여워 만나볼게 진짜 15, 13, 19 응 8 아이고 아 작아 작아 너무 귀여워 귀여워 아 이거 이렇게 많이 보는거지 아! 새가 고양이 머리가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배가 엄청 부드럽고 그니까 배가 홍보네 배가 홍보네 그게 노란색이 너무 예쁘다 이 병아리가 또 입 안에도 노란색 병아리 같아 얘 머리에 원가 쓰고 있는거 같아 어디있어 아 귀여워 이 안에 다 노란색이야 어 맞았어 너무 예쁘다 귀여워 내 머리에 있으면 좋겠어 너 어떻게 했어? 카메라 갔어 이렇게 쭉 같이 다니 어디로 있어 이녀석아 날아가 날아가서 거꾸로 내려갔어 잘가 이제 알까? 참수하는 줄 알겠다 자 잠수? 응 맞아 잠수하면서 물고기 잡아먹는데 물고기 잡아먹는다 물고기 물고기 잡아먹는다 물고기 잡아먹는다 물고기 잡아먹는다 물고기 잡아먹는다 얼마나 작아? 물고기 잡아먹는다 그렇게 재밌게 하는 일은 오늘 매력도 되시나요 되게 잘 막 먹어여 물고기 잡아먹는다 물고기 잡아먹는다 물고기 잡아먹는다 아이엠 투 수달 아이엠 투 수달 아이엠 투 수달 아리 호노 호노 친구 호노 호노 호노? 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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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때 하다언니는 물범의 느낌이고 얘는 수달 수달 뭐라고 아시카 아시카 와누본 아시카 귀여워 근데 하다언니는 깨서 까놨는데 고양이 화난 느낌인데? 털이 있네 원숭이 얼굴인데? 욕했어 따로 빠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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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덕 푸덕 머리에 이렇게 세게 세게 시켜네 수연 귀가 귀여워 귀가 긴 귀도 귀여워 어떡하냐 넌 너무 신기해 수연 하나도 보여줬어 수연 수연 수연은 숨졌어 수연 수연이 너무 작작해 뭐라지? 오늘은 허리가 바뀌네 그러네 열 네번 해야되나? 아니면 남은 건 많았으면 타고자 내야되나? 밸런스 잡아야 되나? 잘 예쁘다 매미 같네 귀엽다 우와 환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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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만 치네 좀 말래 그렇게 아 그 귀 무슨 일이에요 너무 잘 잤다 어디 갔어? 더워서 좀 잡아야 되는 것 같아 아니 아니 왜 손은 귀 잔다 왜냐면 열은 레몬엘이 레몬엘이 잠깐 뭔가 카메라 감독이 어디가 그냥 낯가린다 뭔가 더 먹어요 너무 나왔나 낯가리네 바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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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살아야 될 것 같아 아 지금 아직도 이런 쪽으로 살아있는 건가 속이해 한 번은 완전히 없어 맞아 그래 아 아 이 친구 알았어 이 친구 진짜 같이 살고 싶은 친구 중에 또 한 명이 하나예요 아 저 커피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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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모르는 게 있어요 아 진짜 생각보다 그거 좀 무서웠는데 결국엔 너무 귀여웠다 멍청 안에 있었잖아 멍청 안에 있었잖아 멍청 안에 있어요 멍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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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있어 새로운 거 같이 살고 싶어 저도 동호원에서 많이 봤어요 진짜? 있어? 나랑 같이 수영하면 좋겠어 먼저 근데 너무 딱딱해 어? 나 나 공짜 찍은 거 같네 이게 뭐야 이렇게 많이 움직이 안 움직였었는데 우와 역시 엉덩이 귀엽다 다시 와봐 다시 와봐 다시 와봐 이게 중국은 뭐였지? 어? 귀엽냐? 저 엉덩이 봐봐 만족하고 싶어 뱃뱃이 같아 뒤에가 어 이거 카라 카나네 말해 뭔가 어? 말해 뭔가? 어? 어 갑자기 와 달랐어 못 봤어요 애기인가봐 애기일까보다 토끼야 애기일테니까 토끼 돼지 토끼 토끼 돼지 토끼 돼지 토끼 돼지 악화장 있어 애기 있어 아 애기? 귀여워 귀여워 토끼 돼지 갑자기 두껏 생각난다 옛날에 돼지 토끼 아 귀여워 이거 안 될 거 같았어 아 귀여워 되게 싫은데 그 먹방이니까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애기 봐 애기 온다 아 귀여워 약간 어? 카라한테 보여줘? 어? 아니 공포 영화에 나오는 공포 영화 볼트 마트 컷 컷 컷 컷 컷 컷 컷 컷 컷 페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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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갔어 애기가 끝이 받은 거 아니야? 아 저렇게 갈 거면 저 저 아 이거 타임이 왜 받을 거죠? 페리포트 Ž 다 proximity mig 오늘은 mashing 많이 사줬잖아 진짜 귀엽다 귀엽다 신기한 동물이다 애기 나온 물 알고 emerge hart 친구들이 사람을 살고 있는데 우리 안에 놀러 온 거 아니야? 그래서 왜 저래? 다시 야생이었는데 갑자기 놀러 왔다 웰컴 우리 숙소는 웰컴 우리 회사도 웰컴 번거로워 끝이에요? 와! 늑대야! 늑대래! 늑대? 다리가 왜 이렇게 키워? 여우같다 진짜 멋있다 꼬리가 짧은 쪽 꼬리가 짧은 쪽 갈비를 세울 수 있대 고양이같은 쪽인데 얼굴은 여우 닮았고 와 대박이다 와 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어 아버지가 대답해 색깔만 그래면 뭘 먹었어 지금? 고기를 먹었어? 밥 좀 많이 주지 되게 말랐어 다리가 왜 이렇게 귀여워 갓나게 오게 같아 진돗개 여우개 다리 두 새끼도 있어 얌살야 얌살야 굳이 신났어 그리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뒤에도 묶였어 먹고 다시 뒤로 가 아 그니까 먹고 부터 앞에 오겠지 않아? 다리 진짜 힘들다 모델 모델 진짜 모델인가 보다 골드 자세도 있는데 약간 그 라이언? 많이 하지는 않네 마른이 있어 아니 똑똑해 눈치 보고 자기 먹을만큼 배 채웠으면 안 잡히려고 그냥 불안해 그래서 거기서 보고 다시 가 응 안 잡히려고 다시 가 안 잡히려고 안 잡히려고 그러기도 신나다 실제로 뭐 가고 싶다고 내 팔 뜯겨먹기 해보고 와아 와아 저 이거 저 이거 목에다 해본 적이 있어요 아아 진짜 차가웠어요 뭔가 기름 맞는 것 같아 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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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조족한 느낌 딱딱하죠 약간 아니 그 깍질 그건 답답하지 않았어요 껍질 껍질 아니 뭐지 되게 안 아팠나 하면 되게 약간 무서운 이미지가 있거든요 근데 보면 저기 성질이 온순에서 사람을 해치 위험성이 적대요 그래서 이런 거 있었어요 이런 어 신기하다 저기요 아니 안에서 오상하면 저 생각나는 노래 있어요 왜요? 근데 그 노래 내용이 너무.. 색감으로 맨날 것 같아요 말하지 영상 재생용 영상 어머 근데 무섭게 생겼어 그니까 미리 재생한다고 와 나 이거 네 명이 있으니까 그냥 옳은 제목 같은데 나 옳었어 이렇게 하고 근데 제 저 친구도 가만히 얼어있어 얼어있어 진짜 너무 귀엽다 근데 혀 어떻게 어울려 혀가 파란색이요 나 살아있어 아이가 이렇게 하고 갑자기 그 덕분에 오고 이렇게 엄청 엄청 크냐 저희 전신 엉덩이 보고싶다 좀 움직여요 움직이 진짜 귀엽다 저 움직여 좀 방이한테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진짜 안 움직인다 저 안 했다 사진이 아니죠 저기 불고기도 있는데 옆에 뭐지? 그거도 얘 티어리 안 했어 아니야 아니? 불고기 지나갔어 그? 나 왔는 거 봤어 아 배부르는데 아 이거 많이 먹었어? 저 많이 먹었어 아니 이미 먹고 좋아시키고 아니 아니 왜 자꾸 올라와야지 아니 자꾸 올라와 다음 다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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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알아요 이거 알지 이거 알지 이거 학교 영상에서 봤던 거 화이팅 실제로 못 봤어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봐 전쟁 애니메이션 아니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서 이만 들고 쭈쭈쭈쭈 쭈쭈쭈 소금 바깥이 생겼어요 소금 바깥이 생겼어 소금 바깥이 생겼어 아 귀여워 적을 만나면 몸을 둥글게 말아서 자기 진짜 귀여워 귀여워 그리고 이런 사이 더야 이렇게 좋아 그 산에서 이렇게 쭈쭈쭈쭈 목벌레 콩벌레 걔 이름 두 개야 공벌레 콩벌레 다 지역별로 이름이 다르네 쉽다 타투 몰라 원래 있나? 아 그 때 뭐야 굴러다니나요? 아 아니야 아 귀엽게 귀여워 돼지 같아 너무 귀여워 키링키고 돼지랑 쥐랑 섞은 귀엽게 지칠하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진짜 말했어 판 같아 그 밥은 먹는 밥은 아아아아아아아아 머리를 내 쪽 바닥에 아니 갑자기 이게 저의 머리 같아 저의 인척 이거 이 친구를 보고 만든 애니메이션인가 봐 그 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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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쿠 뭐.. 뭐죠? 바쿠 반 그 빨간 색깔 콩콩 창 드래그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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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이러고 싶다 이렇게 콩 하고 돌 또 이렇게 친구를 가고 싶다 Lucas 얼마나 무서우고 degenerTalk Eggman 오케이 positive yeah 근데 이렇게 갑자기 배고 사람이 이렇게 일걸고 이렇게 다녀는 거구나 예쁘다 와우 브라질에서 뭔가 진짜 본 적이 없는 동물들 진짜 진짜 이번에 알아낼 수 없었어요 새로운 동물들도 많이 알게 되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동물 친구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것도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브라질에는 아마존이랑 숲이 엄청 크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지금 동양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뭔가 그런 생김새도 뭔가 되게 고급지게 생기고 너무 신나는 타입 우리도 한번 브라질 한번 가야 되겠네 진짜 공연하고 싶어요 브라질에서 공연도 하고 아바존 가서 남핀 팬들이 또 약간 열정이 넘치시잖아요 수영하다가 아무도 만나보고 동물 친구들 한테도 공연하고 싶어요 힙을 대라고 동물이 하시고 꽤 귀엽다 이런 동물들이 멸종이 되지 않고 계속 저희와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켜야 돼요 맞아요 그렇지 하나 둘 셋 화이팅 지금까지 아일리오 였습니다 안녕